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송란 선생님의 덕수궁의 돌담길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덕수궁의 돌담장길 의상 없이 혼자서 버리는 사람 무슨 사연이 있길래 혼자 걷니까 저토록 비를 맞고 혼자 걷니까 아내가 소리 없이 내는 밤에 아내가 소리 없이 내는 밤에 반응도 깊은 덕수궁의 돌담장길을 비를 맞고 말없이 거리는 밤에 비를 맞고 말없이 거리는 밤에 비를 맞고 말없이 거리는 밤에 지금은 너희에서 혼자 걷니까 다음 빛이나 하얀 모습이 내게는 없네